후아... 엄청 크다! 어?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지? 나 어떻게 한 거야? 나 그냥... 일어나래엄 아, 아줌마... 아직 포기해선 안 된다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넌 이 세상을 구할 하나뿐인 아이니까 그런 너에게 내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단다 이, 이건... 과거의 기억이란다 서년이님, 아직 더 가야 합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마족들도 마법 천점은 비석을 회수하려 할 거예요 대마왕 아니, 진현이님이 봉인되시는... 어? 서년이님, 저건... 헉... 저, 전세퇴좌? 헉, 천개의 주무래개들인가? 꼼짝 마라! 혼사마왕! 이 비석을 너희 마족들에게 넘겨줄 순 없다! 건방지구나! 뭐, 뭐라고? 이 비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헉, 맞설테냐? 천세태자, 날 모르시겠습니까? 뭐라? 쓸데없는 소리! 날 아느냐? 역시 마귀마 마법으로 기억을 모두 기억? 무슨 소리냐? 너, 그 입 다물어줘야겠는걸? 헌세마왕,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진 않겠지? 싸우기 전에 교묘한 거짓말로 정신은 흐리게 손과 발은 어지럽게 만든다 뻔한 수법이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헉, 물론이다 천세태자! 쓸데없는 말장난은 그만 듣도록 하지! 살고 싶다면 돌아가라! 할 수 없군, 여기서 끝내자! 대, 대, 멈추세요! 천세태자! 이런이런! 이 정도의 기습에 당하다니! 시시하자라! 난 저 조물의 길 녀석과는 달라! 날 상대하려면 말이지! 당신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걸!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 하직이다?! 역시, 보통녀석은 아니었군! 누구냐 넌? confidence 면он트 symbols. 그런 말장난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전세태자! 장난은 여기까지다! 정령 모두를 적으로 돌릴 생각이십니까? 끝내 주마! 당신의 동생 샤오 공주마저! 모레마니! 뭐, 뭐지? 뭐냐? 이 기억은? 뭔가 기억이, 기억이… 전세태자! 설마 기억이 돌아오고… 아까 그 소년은… 누구냐? 정신 차려, 훈세모왕! 보통 실력이 아니야! 서둘러야 해! 마법 찬자문 비석을 옮겨! 어서! 안 돼! 빛을 향한 선한 의지여! 세계의 마년의 슬픔과 고난을 나의 품으로 끌어당겨다오! 끌어당기! 일! 뜸. 힘! 저 녀석의 짓인가? 암, 암! 알 수 없지! 마법 찬자문을 깨부셔야겠어! 묵, 뭐야?! 산산히 조각내 흩어버린 뒤에 다시 되찾는 거야 그가니 이대로 저 천개 녀석에게 빼앗긴 것보다는 낫겠지 네! 하지만! 혼세마원! 마법천자문 비석은 얼려버려! 뭐? 알겠다 전세태자! 감형마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안 돼!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어둠의 태풍이여 사정없이 몰아쳐 모든 것을 흩어놓아라! 흩어진 산! 마, 마법천자문 비석이... 이제 됐어! 흩어진 비석들은 나중에 숲에 보기로 하고 일단 물러나자 그렇게 나는 마법천자문 비석을 가져오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행하지도 못한 채 천세태자마저 떠나보내야 했단다 그리고 혼세마왕이 되어버린 천세태자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전개를 떠나 화가산에 이르게 되었단다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내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질길 자격해 어? 넌? 뭐야? 아줌마! 누구세요? 그게... 우리 화가산은 처음이세요? 그럼! 손님이구나! 그... 그렇구나 그럼 따라오세요 마침 잔치를 열고 있었거든요 잔치? 네! 맛있는 게 아주 많아요 같이 먹어요 화가산은 순수하고 맑은 행원들이 모인 행복한 곳이었어 그곳에서 나도 불행한 과거를 묻어두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 힘, 이 힘만 있다면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지인이 아닌 그는 죽어가는 대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 하지만 결국 백팔 요괴에 몸을 뺏겨 대망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천세태전 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지면에서 꿈틀대는 악년들의 원활이야! 인간의 마음속 어두움을 일깨우 악으로 물들여라! 마비마! 안 돼! 그는 자신의 동생 샤오 공주를 구하다 혼세마왕이 태어버렸지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온 거니? 샤오야 오, 돌아보니까 나 때문에 네 탓이 아니란다, 샤오 오늘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리려, 샤오야 어두운 과거를 잊고 잠시라도 행복하고자 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단다 아줌마, 왜 오세요? 바나나가 맛이 없어요? 아니다 울지 마세요 울는 슬퍼요 그래, 고맙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기로 결심했단다 정말 따뜻하고 순수한 것이구나 그래, 이곳이라면 이렇게 순수한 곳이라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맑고 굳은 의지를 가진 그렇게 나는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단다 여기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나? 저 바위?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너 몰랐구나 그래? 엄청 크다 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지? 나 어떻게 한 거야? 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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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잘 갔다 여긴 어디지? 그러니까, 저 애가 나라고? 그리고 아줌마가 날... 이제 모두 알겠느냐? 나와라!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네가 태어나기 전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슬픈 세상이었단다 선희가 왜곡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했었던 그리고 그 슬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다 지금도? 아야, 나는 그 슬픔을 결국 끊어내지 못했단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지 그러나 너에게는 힘이 있단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용기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 그 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줄 수는 없겠느냐? 내가 끝내지 못한 그 일들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느냐? 응!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내 친구들 그리고 모두를 내 손으로 지켜내겠어! 그래, 그 결심이면 되었다 대신! 아줌마도 약속해줘! 그때 그 일 더 이상 슬퍼하지도, 후회하지도 말아줘! 나 다 봤어 아줌마가 모두를 얼마나 지켜주고 싶어했는지 다 봤다고! 아줌마 잘못이 아니잖아! 아줌마도 최선을 다했잖아! 아줌마가 지켜주고 싶었던 모두를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고맙구나 드디어 벗어났어! 어떻게 된 일이죠? 용사님은? 저, 저건? 고맙구나, 나의 아이야 아줌마! 아줌마! 잠깐만! 걱정하지 말거라 난 언제나 네 곁에 있단다